Q. 워크 Q. 워크 오늘은 원호정 한 트레일러 촬영 현장입니다. 여기는 공항이고요. 이번 촬영한 건 제가 이렇게 핸드사인으로 하면 모두가 다 쓰러집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핸드사인하면 다들 꿈에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달콤한 꿈을 꾸게 해서 사람들의 꿈에서 못 헤어나오게 하는 그리고 거기를 유유히 걸어다니는 청하 여기였습니다. 그렇네요. 기억이 나긴 한다.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저기 저 광장에서 올라가는 길이었나? 그렇네요. 내가 좋아하는 도시라서 길을 약간 즐겁게 보는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이곳은 일산의 촬영장이고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비치는 그런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안경 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밑에 이제 그냥 불빛들이랑 나무랑 쳐다보는데 굉장히 심오한 캐릭터로서 이 도시를 지켜보는 그런 걸 촬영을 하고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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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아까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도로 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엑스트라분들이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저희 스텝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몇몇 분이 했는데 또 나는 그것도 재밌네요. 네. 꿈을 깨워드리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고요. 반대 인물이어서 그래도 꿈보다 현실이 좋다. 바이인 것 같아요. 뭐야? 그냥 동일 텐데 동일 텐데. 동일 텐데 동일 텐데. 당연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원우랑 만나니까 가수 한 번 보시죠. 첫 번째가 있으면 과거를 너무 사랑해요. 과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어진 연인, 인연,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진짜 다 내 꿈 세상에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계속 재우는 것 같은 게 좋은 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 행복한 꿈 속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이제 캐릭터고요, 저는. 저는 두 번째 니스맨으로서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정한이가 재우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깨웠는데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으니까 캐럿분들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 아침이 오기 전에 빛을 가려서 아주 괴물이었구만. 나쁜 자식이네. 오, 그래서 뷰티풀 몬스터였어요. 저희 유닛, 가짜 유닛 곡들을 보면 그런 거랑도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괴물로서 뷰티풀 몬스터로 계속 아름다운 노래를 하면서 너를 계속 꿈에 재우고 세일 앤 같은 캐릭터인 거죠. 제가 놀랍게도 정한이를 찾는 신인데요. 왜 찾았을까요? 그건 나중에 공개됩니다. 근데 진짜 저를 엄청 열심히 찾아다녀서 여기 옆에 보고 이게 지금 땀, 땀방울이 아주 송글송글. 왜 찾았는지는 나중에 공개되니까. 이야, 난 너무 궁금하다. 이거 공개됐으려나, 지금? 지금 타이밍에 공개됐을 텐데. 그럼 다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 그겁니다, 여러분. 연기로. 사실 원우가 리더답게 설명할 줄 알았네. 아니요, 저 리더 아닌데요. 리더가 우리 공식 인사 한 번 해줘. 안녕? 난 원우야. 아니, 우리 원우정원 구워. 원우정원 구워. 너가 지금 왔다. 원정원. 아, 이거야? 어.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으니까요, 집에 얼른 갈게요. 일본에서 봐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뵙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뵙는 건가 이제? 일본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OOM 갔다 왔습니다. 륙ok 一ino churches bass 들 app 잓 와 잇 해 January 연 대